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원안건이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됐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 산하 고덕시찰회는 오늘 서울 상일동 하늘꿈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원안 등 87건을 노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동남노회 관계자는 시찰회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대해 교단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파악한 뒤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원안이 노회 안건으로 접수되면 다음 달 24일 마천 세계로 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